성동구 내년도 예산액이 5,07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이는 올해 예산보다 14%, 622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. 해당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, 사회간접자본사업 확충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복지부문에 2,338억 원, 경제부문에 157억 원, 교육부문에 118억 원 등이 편성된 금액입니다. 한편 감액된 예산은 고령 친화도시 5천만 원, 미래산업버점기반도시조성연구용역비 5,500만 원 등 모두 10억 원입니다.